중랑구 마을 활력서는 마중은 마을인 중랑이며 오는 사람을 나가서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마우마 중은 지역주민과 열린 공간,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주민 모임 공간입니다. 마우마 중에는 공동 육아방이 있습니다. 마우마 중은 중랑구 용마산로 461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동 육아방은 작은 키즈카펫처럼 생겼네요. 중랑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이용 가능합니다. 공기종기 모어 복밥 육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우마 중이니까 마음이 맞은 것인데요. 그래서 나한테 이름이 뜻이 안 좋았구나. 입에 안 흐르니까 뜻이 진실상. 아니 이게 그런 걸 왜 공부를 할 때 마중으로 나간다 할 때 마중으로 나간다. 그래서 그건 줄 알았어요. 그런 의미도 있고 마을이 중랑 안에 있는 마을이다. 그래서 마중이라는 이름을 공모해서 마중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망우마중, 겸세마중, 상봉마중, 중화마중 이렇게 네 군데가 있고요 한 군데가 더 들어서요 사과정마중이라고 지금 건립 중에 있고 12월에 중공을 하는데 여기 망우마중은 중랑구 건물이에요 이곳은 소모임실이고요 10명 정도 가능합니다 온돌방으로 되어 있다네요 소모임실과 주민편의를 위해 무인민원 창구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을과 사람을 이어주는 곧 중랑구 마을활력소인 마중 많이 이용해주세요